세계불교를 소개하다 캄보디아 불교를 찾아서 오늘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탄생할 때 인도 종교 지형은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인도 종교 사회에서는 불교나 자인화교를 비정통 종교로 간주합니다 인도 정신 사회에서는 인도 철학 즉 사상이나 종교와 다름없습니다 기원전 1200년 전에 아리아족이 서북 인도 반자부 지방에 침립 원주민을 정보하고 정착을 했는데 이들에 의해서 힌두교의 가장 오래된 성전인 리그베다를 성립을 시켰죠 이슬람교가 침립한 8세기 무렵이면 인도의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인도 사상이 확립이 됩니다 인도 철학 사상 사이의 발전 시기를 구분해 보면 베다 시대 또 브라만교 시대, 비브라만교 시대, 불교 흥룡 시대, 힌두교 시대를 거쳐서 인도 사상의 확립 시대로서 이른바 오늘날의 인도 철학 사상이 체계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힌두 정통 철학이라고 하면 육파 철학을 의미하죠 쌍키아파는 수론파라고 한역을 했습니다 수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수열 또는 나열을 의미하는데 우주의 정계 원리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명칭입니다 또 요가는 힌두교의 종교적 영적 수행 방법의 하나로써 제어, 합일 수단, 방편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요가란 실천, 생활, 철학의 철저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가학파의 주요 경제는 요가숫떠라에 의하면 요가란 마음의 작용, 마음의 작용의 지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생겨났고 인도 땅에서 오랜 기간 유통되었던 요가 수행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는 대중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요가는 인도에서 발생한 여러 종교의 믿음과 수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도 밖에서 요가는 흔히 하타 요가의 아싸나 수행이나 운동을 한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에서는 요가가 크게 유행했고 이런 열풍은 한국까지 진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아의 학파인데 힌두교의 정통 욕바 철학 중에 하나로 정리학파입니다 니아란 법칙, 규범 등을 뜻합니다 베다 연구를 할 때 여러 가지 변론이나 사고에 있어서 논중상의 법칙이나 규약이 설정되고 이러한 것에 관한 연구와 교의가 있고 한 학파를 이루게 됩니다 윤회의 원인을 밝히는 논리라는 의미에서 인명 혹은 일론이라고도 부르는데 일종의 논리학적 연구로서 힌두교의 다른 철학학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교 논리학을 임명학으로서 인식 논리학을 의미합니다 바이세시카 학파는 힌두교의 정통 욕바 철학 중에 하나로 승론으로 한역되어 승론학파라고 불립니다 이 학파에서는 실체, 성질, 운동, 보편, 특수, 결합의 여섯 가지 원리 또는 범주를 세워서 바이세시카 학파는 힌두교의 정통 욕바 철학 중에 하나로 승론으로 한역되어 승론학파라고도 불립니다 이 학파에서는 실체, 성질, 운동, 보편, 특수, 결합의 여섯 가지 원리 또는 범주를 세워서 현상계적 우주의 여러 사물의 구성을 밝히는 철학파입니다 이들 여섯 원리 중 첫 번째 원리인 실체에는 흙, 물, 불, 공기, 아카사, 시간, 공간, 아트만, 마나스의 아홉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미망사와 베단타 학파가 있습니다 베단타 학파는 베다의 지식부의 근본적인 뜻인데 우파니사드의 철학적, 신비적, 밀교적 가르침을 연구하는 힌두교 철학학파입니다 미망사 학파는 제사 의뢰를 실행하여 제사를 중시합니다 이상의 여섯 학파만을 인도의 정통 철학 사상으로 인정한 것이 인도 정통 육파 철학입니다 불교는 이 육파 철학에서는 비정통 철학 사상 종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도 철학 사상사에서 불교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종교 철학 사상으로서 인도인들의 정신사로서 그걸 임했던 것입니다 인도 철학 사상사의 제4기인 불교 흥룡시대는 불교 특히 부파불교, 소승불교가 흥기한 시대입니다 당시의 불교는 고행과 쾌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와 카스트의 사상의 평등을 주장했으며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인간 자신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행동에 달려있다는 영기설과 읍사상을 주장 아소카왕은 이러한 불교 사상을 크게 신봉하여 정치적으로 호환하였고 인도 문화의 황금시대를 이룬 바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캄보디아 땅으로 가서 전개를 해본다면 지난번 강의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런 인도 사상계의 흐름과 풍조는 인도양을 건너서 동남아시아에 전파되게 이뤘습니다 군주의 인식 수준과 취향에 따라서 때로는 힌두교나 불교를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또 인도 이야기를 하냐면 캄보디아를 인도, 차이나라고 그러잖아요 인도, 차이나 반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이런 데는 인도와 중국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양쪽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특히나 캄보디아는 인도에 영향을 받았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인도의 힌두교 육바처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때그때의 캄보디아의 군주의 인식 수준과 취향에 따라서 때로는 힌두교를 또 받아들이고 때로는 또 불교를 받아들이고 이런 현상은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개현성을 갖고 있으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현대에서는 군왕의 의지보다는 전도에 의한 인문이나 개종에 의해서 종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이 선택하면 백성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포교, 전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종교를 선택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크메르 왕국은 매우 강력한 동남아시아의 힌두 불교 왕국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힌두교만을 오로지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또 불교만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힌두 불교를 동시에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불교 왕국이 되었죠 그래서 크메르 왕국은 푸난 왕국과 첼라 왕국이 소유했던 대부분의 영토는 물론 현대의 라우스 태국과 남베트남의 일부 지역을 포관한 과강된 영토를 가졌던 나라였죠 한때 크메르 왕국의 최전성기는 오늘날까지 가장 큰 유산을 남겨온 앙코로왓 사원을 건립했던 시기로서 앙코로왓과 바이오누 사원입니다 크메르 왕국을 앙코로 왕국이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앙코로왕국은 힌두 불교 왕국이기도 하는데 인도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전 왕조 때부터 힌두교의 비수누파와 시바파가 일찍이 전해졌는데 비수누파는 비수누나 그의 아바타 라마와 크리스나를 최고신 주신으로 숭배하는 힌두교 종파입니다 비수누파에는 또 다시 여러 세부 분파들이 있으며 이들을 통칭하여 비수누파라고 합니다 비수누파는 시바파, 싹디파, 스마르티파의 더불어 스마르티파와 더불어 힌두교의 주요 네 종파들 중에 하나입니다 시바파는 시바를 최고신으로 숭배하는 힌두교 종파이며 힌두교의 주요 네 종파들 중에서 가장 오랜 종파입니다 싹디파는 힌두교의 신성한 어머니인 아디파라샥티를 절대적 신성으로 숭배하는 종파입니다 스마르티파는 힌두교의 모든 주요한 신들이 브라만이 형상화된 존재들 또는 브라만의 여러 모습들이라고 믿는 힌두교 종파입니다 캄보디아의 역사는 푸난 왕조 시대부터 시작하죠 푸난 왕조는 메콩강 삼각주 평온에 자리였고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와의 해상무역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이 무려 푸난 왕국의 주류 종교는 힌두교로서 비시누와 시바파였습니다 불교는 제의 종교로서 이미 이 지역에 들어와서 힌두교와 함께 공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푸난 왕조 시대의 사스크립트 비문에 따르면 코안디냐 자야와르만 왕이 불교를 적극 장려하고 산으로 만든 불상을 갖고 중국으로 불교 사제단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초기의 산스크립트 비문에 의하면 왓프리비의 사원은 나트나 반우와 라느타나 싱아란 두 명의 비구가 형제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 사서에서는 5세기 말경 푸남, 푸난에는 불교가 흥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야와르만 왕은 인도에서 온 나가세나 비구를 중국 조정 행사에 참석시켰다고 했습니다 기호는 450년부터 불교가 시작되었고 중국 당나라 의정법사도 이곳의 불교를 확실하게 목격하고 언급했던 것은 7세기입니다 캄보디아 불교는 현재 테라와다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3세기 이후에 캄보디아 불교는 상자부 불교지만 그 이전에는 상자부도 들어왔다가 또 대승도 들어왔다가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테라와다입니다 확실하게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미얀마 태국 라오스와 함께 캄보디아는 상자부의 핵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베트남에도 캄보디아 출신 비구들이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인도 차이나의 끝자락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남쪽 인도네시아에도 소수 종교이긴 하지만 불교가 존재하며 상자부와 중국계 대승불교가 공존하고 있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상자부 대승불교가 공존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는 상자부 상자부 일색이라는 얘기고 베트남은 대승과 상자부가 혼합되어 있고 캄보디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자부 전통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입헌군주국, 캄보디아 헌법의 불교를 규정하고 있기 그러니까 같은 상자부 불교 국가이지만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입헌군주국이거든요 그리고 헌법의 불교 국교라고 해서 멋을 박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상자부 불교가 급속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전해에서도 살펴봤지만 캄보디아 땅에 불교가 전파된 것은 기원전이라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실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론의 역사서인 마하왕서에 인도의 와사카 대왕인 8개 지역으로 전도단을 파견할 때 수완나품 땅에도 파견했다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캄보디아가 아닌가라고 캄보디아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얀마는 미얀마대로 태국은 태국대로 또 캄보디아는 캄보디아대로 기원전 3세기 아소카 대왕의 어떤 불교 전도단 파견할 때 수완나품이가 자기 나라라고 주장을 하지만 미얀마는 미얀마대로 하버마 지역이라고 하고 있으며 태국은 태국대로 태국 남부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고 불교 초전의 역사적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데 보다 사실에 입각한 확증이 나오기까지는 좀 리서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13세기 이후에 캄보디아는 테라바다 상자부 불교로 확실하게 정착해서 현재 상자부 불교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캄보디아 땅의 불교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5세기 부터라고는 합니다마는 그 당시 불교만이 순수하게 캄보디아에 정착한 것은 아니고 힌두와 함께 공존했다 동남아시아 불교에서 힌두와 공존한 것은 캄보디아 불교가 대표적이고 또 인도네시아 불교가 한때 공존한 바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불교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힌두교의 동남아시아 팽창 특히 캄보디아에 진출한 것을 더 학습할 필요가 있겠죠 힌두교는 인도 북부지역에서 시작해서 인도 아대륙을 석권한 다음 기온호 1세기쯤 되면 해상무용 루트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도서지방을 비롯해서 남부 버마 태국 중남부 하 캄보디아 중남부 베트남 등지에 빠져나갔습니다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은 이 지역에서 천년이 넘도록 이 지역의 문화적 통일을 가져왔습니다 빨리어와 산스크리트와 인도의 문자가 테라와다와 마하야나 보라만교와 힌두산이 직접 인도에서 성전과 인도 문학인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 서사시가 함께 전해진 것입니다 기온호 5세기에서 13세기에는 동남아시아의 매우 강력한 인도 식민지 왕국이 출현해서 힌두와 불교 건축 예술이 장조되었습니다 남쪽은 쓰리 비자야 왕국 북쪽은 커메로 왕국이 힌두와 불교의 영향을 경쟁하다시피 받아들이고 발전시켰습니다 쓰리 비자야 왕국 대표적인 건축물이 보르보두 사원이고 커메로 왕국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앙코로와 사원과 바이온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가 지금은 캄보디아가 불교 국가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힌두교가 좀 앞섰고 인도네시아는 또 불교가 앞섰다는 얘기지 말레이반도에 있었던 랑카수카는 고대 힌두 왕국이었고 힌두 불교 말레이왕국으로서 지금 말레이시아 반도 태국 적경지역인 쾌다이 있었고 후에는 태국 남부 말레이반도 태국령인 빠따니로 천도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동남아시아는 인도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인도화된 나라들이었습니다 기온 5세기에서 15세기까지 스리비자야 왕국은 해상 왕국으로서 인도네시아 수마타라 섬이 본교지였습니다 스리비자야는 대승 불교와 금강승 밀교를 받아들였지만 인도 남부의 쫄라 왕조와의 충돌로 무너졌습니다 스리비자야를 이어서 싱하사리 왕국이 잠시 출현했다가 마자파이트 왕국이 계승해서 자바 중부에 번영하는데 최후의 인도식 왕국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영토에는 푸난 왕국과 왕코로 왕국이 맹별했습니다 천해에서 이미 소개해본 바와 같이 푸난 왕국은 메컨강 삼각주에 위치했습니다 이 지역은 인도와의 관련 속에 접촉했고 지역이고 신도 불교의 영향이 강하게 미친 인도 차이나 반도입니다 참파 왕국은 베트남 중부지방에 위치해 있던 인도네시아계의 참족이 세운 왕국으로 당나라에서는 임읍이라고 부르다가 송나라 때는 점성이라고 불렀죠 9세기에서 13세기에는 동남아시아에는 대승불교와 힌두교가 막강에 공존하면서 특히 캄보디아와 태국에는 900개가 넘는 힌두와 불교사원이 건립할 정도로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동남아 전 지역의 힌두교의 영향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한때는 힌두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동남아시아는 불교 국가들이 되었고 힌두교는 교세가 기울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강에 남아있는데 인도네시아 자바의 발리섬 같은 데는 지금도 힌두 문화가 강하게 살아있다 베트남의 중남부 지역인 참파도 19세기 중반까지 전석했던 힌두 왕국이었죠 지금도 이 지역은 힌두 문화가 강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 지역의 문화와 민속 등 서민의식 속에는 힌두 문화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의 전파로 현재는 이슬람교가 주로 종교가 되어 있으며 동남아시아 여기저기에는 소수 종교이긴 하나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범위는 종교의 역사란 것이 지금 이제 동남아를 두고 볼 때 한때는 불교 국가에 있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슬람교가 되어 있고 그런 얘기예요 이처럼 불교 이전에는 힌두교가 동남아시아의 해상 무역 루트를 통해서 전파되었음을 소개했는데 사실 힌두교란 그 용어는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인도의 종교에 자의적으로 붙인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힌두교 신자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힌두교라고 부르지는 않았으며 영원한 다르마라는 의미의 사나타나 다르마라고 불렀습니다 힌두교에서는 베다와 오빠니사드가 근본 경전이고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는 인도 2대 서사시입니다 마하바라타에 소속되어 있는 바가바드 기타는 아직도 인도인들에게는 널리 애칭되고 익히고 있는 성전과 같은 책이고 베다와 서사시는 캄보디아만이 아닌 동남아 전역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남아시아는 지금은 불교 국가가 되었지만 모두 힌두교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힌두 문화가 잠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 인도네시아도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죠 그전에는 힌두교, 불교 이렇게 공존했다가 또 한때는 불교가 성했다가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도 발리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힌두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다 이런 얘기고 지금 캄보디아 불교를 정리해 본다면 힌두교 또 대승불교가 교차해서 이렇게 존속하다가 13세기 이후부터는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가 지금 이제 안전히 정착해서 현재는 상자부 불교 1세기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힌두교, 힌두 문화 힌두교 사상이 섞여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것으로서 캄보디아 불교를 찾아서 3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